어? 거기다 하는 건 아니겠지? 고맙습니다 고마워 정혈이 최고 최고 고맙습니다 예쁘다 도착 안 돼? 전원에 안 들어왔어 꽂았는데? 저기 내려야지 두껍이지 안 되잖아 왜 안 돼? 이렇게 해야지 되겠지 아이 뭐야 좋아 좋아 설명서를 좀 봐야겠어 그리고 지금 있는 그라인더를 잘 치워놔야겠어 존예지 응 기능이 많네 응 가라지나는 안 눌러봐야 돼? 한번 눌러볼게 어 돌아간다 어? 근데 이거 미개봉 이랬는데 왜 원두가 나오지? 그거 테스트 했나봐 정혈이 허리 화이팅 같이 들까? 네 더 힘들어 여기 밑에 건 내가 따로 뺄까? 으이씨 그래서 저기 스튜키 옆으로 가면 돼요 감사합니다 고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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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거 괜찮은데? 고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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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금 가늘긴하다 쪠..끔 굵기를 두껍게 하면 되겠다 프로의 표정인가 고생했다 와, 개좋아 수다 하나도 없네 어, 좀 윙맹하다 곰이 오, 좀 윙맹하다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예쁘지? 뭐 했을려고? 뭐 했을 거야? 쓸데없어 그래 뭐래야 예쁘거든 이거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거 제낄 수도 있어 뒤에 거를 옆으로 어 아 양매냐 예쁘지? 그리고 오늘 받은 드라이플라워 드라이플라워 색깔 너무 예쁘죠 꽃들은 여기에 제가 잘 장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서 뜯으라고? 네 프라임 아 프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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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궁금한게 있는데요 네 이건 제가 왜 뜯어야 되는 거예요? 뜯어보시면 알아요 그래 이거 알아 붓핑크 그럼 네가 책임감을 느끼고 뜯어야하는 거 아니야? 존중!! 노래 발만씩 뜯어야지 조명 좀 올려야 되나? 이게 딱 안 붙일거에요? 붙이는 게 낫지? 아 그쪽으로? 그쪽으로는 딱 안 붙이는 게 나은 것 같아 이거 너무 좁지 않아요? 그런가? 그래도 네요? 어 더요? 어 조금만 더 어 그 정도가 좋겠다 오 이거 우리 갈비랑 되게 잘 어울린다 어 괜찮은데? 야 이거 실물이 더 예쁘다 그치? 너무 극적으로 샀는데 아 안 되겠다 올려야겠다 자 선생님 올려주세요 아 진짜 테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 없어 저거 보면은 빵끈이야 그래서 케이블 타이는 그냥 잘려면 돼 케이블 타이야 옆에 하얀 건 빵끈이라고 알아 빵끈 상관이 없다고 의자 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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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세게 해서 잘 안 돼 케이블 타이 없으면 고정이 안 돼 아 그래? 케이블 타이 하나를 갖고 와 아 씻을까? 참이 동네 뭐예요? 아 씨 이거 하나 또 선 끊어 먹으면 나만 좀 먹는 거 아니야 이거 찾았습니다 짠 진짜 꽉 하나 있었어 이리 와 잠깐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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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되게 기네 진짜 쓸데없이 어 잘했어 좋아좋아 좋아요좋아요 아 이거 안에가 이쁘다 여러 마리 있네 좀 빼는 거구나 여기다가 간죽기 아 이것도 아 이 나뭇만 철제야 이건 나무네? 난 다 철제인 줄 알았거든 다 나문데? 얘만 철제고 좋아좋아 잘 샀다 느낌있다 이건 원략인가 밀가루통 진짜 밀가루통이야? 그런 거가 밑에 체반이 있는데? 헐 진짜 밀가루통인가 보다 헐 개 신기해 헐 개 신기해 핵 신기해 진짜 밀가루통인가 봐 밀가루 보관통 약간 우리나라 쌀통 같은 건가? 그런 거 봐봐 와우 신기 여러분 저에게도 키친장이 생겼습니다 예쁜 코랄핑크색이에요 굿이다 굿 여기요 살살 다뤄주세요 우리 애기 예쁘네 고맙다 잘 써라 내껀데? 내껀데? 뭘까요? 뜯어보겠습니다 뜯어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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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ction наб Opt 짠! 겁나 예쁜 의자를 찾습니다. 휴휴휴휴! 푹신푹신! 데코용입니다. 뭔가 빈티지한 느낌을 잘 보여주면서.. 아닌가? 여기가 더 날라나? 여기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여기가 뭔가 더 잘 어울리네요. 귀엽지 않나요? 괜찮은데? 여기 일단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리고.. 으쌰! 우리를 도와줄 아이를 직구했습니다. 아! 도와줘! 도와줘! 직접가 어떤죠? 덜.. 구입시다! 아... 휴... 얘를 직구를 한 이유는 예쁜 컬러가 국내에 남은 게 없어서입니다. 바로 반죽기를 샀는데요. 제가 처음 카페를 시작할 때는 오븐을 들여서 디저트들도 케익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할 수 있는 구석이 없어요. 너무 다른 게 손이 너무 많이 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손을 덜어야지 다른 걸 할 수가 있겠구나. 내가 하고 싶은 걸 그런 차원에서 손을 덜 수 있는 도우미를 산 것이죠. 그리고 도우미가 우리나라에는 핑크색이랑 빨간색밖에 안 나갔더라고요. 저는 핑크색이랑 빨간색 도우미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우와 씨... 해외에서 220V 도우미를 드렸습니다. 아, 빡세입니다. 스포츠가 되어있구나. 집에서 열면 되잖아. 두둥! 우리 귀여운 도우미를 소개합니다. 이야, 이거! 반죽기를 샀어요. 반죽의 목적보다는 생크림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보고자 도우미를 골랐어요. 이게 틸트헤드라서 머리로 제킬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제킬지? 철맛을 봐야겠네요. 일단 부품들을... 오 씨! 반죽을 이렇게 슥슥 하는... 손이! 이렇게 두 종류가 더 있고요. 아까 덥게. 모가지가 적혀져야 되는데 안 되지? 아, 이렇게 하는 거 맞다. 이렇게 모가지가 되고요. 이것도... 우린 이걸 많이 쓰겠다. 반죽용 얘네는 여기 넣어야지. 그리고 이거는 싹싹이 주걱. 이것도 많이 쓸 것 같은데? 이게 볼이고요. 볼이 두 개네요. 큰 걸 쓰지 않을까? 작은 것도 뭐 쓰겠지? 일단 설거지를 해서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이쌰! 아, 얘는 진짜 무겁다. 어? 어? 이러면 안 되지? 여기 넣으려고 그랬는데? 아, 다 빼니까 괜찮구나. 여어장이 두고... 다 빼서 좀 안 괜찮네? 무거워서? 양이 다 빼서 좀 안 괜찮네? 대충! 이런 식으로 두려구요. 가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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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 야 되게 쉽다 야 되게 쉽다 결제해볼게 이거 되게 기운을 가졌습니다 그치 결제가 진행 중 한을 가져가세요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나의 미친 장난치야 장난해? 야 장난해? 내 마음을 대변하는데 어이가 없네 그러면 이쪽 가서 이쪽 가서 받치고 있어요 나갔다가 그 다음에 들어서 올리면 또 들어가서 안에서 이래 저기하세요 됐어? 그쵸? 자 이리로 들어가요 됐어 들어와 손 빼지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대로 했어 그래도 십 몇 킬로 내가 빼줬어 어 잘했어요 이거까지 끌었으면 하지도 못해 냉장고를 용담하고 그냥 가는 사람이 없어 업체 자체가 만들 때 자기들은 배달을 안 배달만 한다고 하긴 했었어요 아 배달만 네네 제가 그냥 화물 기사님 한 분만 오셨더라구요 아 그랬구나 그래갖고 전화를 드렸다던데 이게 사람이 하는 얘기가 요즘에 필요하지 이게 무슨 집이에요 근데? 저희 카페에요 마카롱집은 아니지? 네 음료집이에요 어 맞다 근데 저희가 다 탄생밖에 없어가지고 아 괜찮아요 괜찮으시면 고마워요 날도 더운데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기다려주세요 진주 사실 열두 번째 전화 오고 열두 번째 된다고 해주셔서 엉 다들 톡 때문에 안 뺐다 그러시다고 응 안되는게 어렵어요 응 끝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곽토리 계정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놀러오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